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문사 이채영입니다. 오늘은 4개 필요한 노동법으로 주제를 삼아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동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근로자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창업을 하시거나 가업을 이어받아 사장님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은 사실 활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처음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노동법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개업을 하시게 되면 추후 노동법 때문에 많은 속상한 일을 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근로자인 입장에서 노동법도 좀 살펴보시고 내가 사장이 됐을 때 사용자가 됐을 때 노동법도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법이란 어떤 법인지와 그리고 내가 만약 처음 근로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처음 사장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은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경우에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법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법. 여러분 노동법은 어떤 법을 노동법이라고 할까요? 많이 노동법, 노동법 이야기하기 때문에 노동법이라고 적혀져 있는 법명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법이 없습니다. 민법, 형법, 헌법 이런 법들은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반해 노동법은 노동법이라고 정해진 법은 없고 다만 헌법에 있는 법조문을 근거로 크게 근로기준법과 또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크게 구분이 되는데 이 밑에 작게 보이는 이 법들 있죠. 이 수많은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 이런 작은 노동 관련 법률들을 모두 통칭해서 노동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밑에 있는 작은 법률까지는 사실 실생활에서는 크게 와닿는 법들은 많이 없고요. 크게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최저임금법 정도는 실생활에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근데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구분을 하냐면 우리 헌법이 노동에 관해서 조문을 크게 32조와 33조로 따로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32조는 내가 근로자일 때 그냥 한 개인일 때에 관한 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어떻게 돼있냐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정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헌법에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런 법률을 정한다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수많은 법률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33조에는 어떻게 돼있냐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나 하나의 힘으로는 회사에서 내가 받는 근로조건의 대우를 상향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갑이고 우리는 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균형출을 맞추기 위해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단결에서 모여서 같이 교섭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개별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과 여러 명이 모여서 근로자들이 모여서 투쟁해서 쟁취하는 내용의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조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결한다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최소 두 명 이상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시간에는 여기 있는 내용, 노동관계조정법 내용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고 또 처음 노동법을 접하시는 분한테 노동관계조정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한 개인이 처음 일을 할 때 막닥뜨리는 근로기준법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법들은 대부분의 일을 하는 근로자분들 근로자가 아닐지라도 그런 유사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적용 많은 분들이 일을 하지만 적용 못 받으시는 분들이 크게 두 그룹 있어요. 하나는 공무원, 또 하나는 교사입니다. 왜 교사랑 공무원은 노동법 적용 안 해주냐? 라고 한다면 그 공무원은 공무원 봉지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요. 교원 같은 경우는 사리박교 교원과 국공익 교원이 있는데 교원의 특수성, 그러니까 선생님의 특성상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교육은 따로 법을 따로 정해놓겠다라고 해서 그 선생님들,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선생님들은 따로 교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거기에 이제 근로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적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노동법보다는 또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 중에서 공무원과 교원은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않고 다른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직종이신 분들은 현재로서는 적용받지 않지만 혹시 사장님 되실 수도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뒷부분, 처음 사장 부분은 주의깊게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노동법은 어떤 거를 노동법이라고 부를까요?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이라고 하는 커다란 범위를 한번, 추상적인 범위를 한번 정해놓고 봤을 때 가장 작은 부분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가장 작고요. 거기보다 조금 더 근로기준법을 포함하는 범위가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즉 노동조합법이 좀 더 범위가 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근로자라고 부르죠. 근데 회사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노동조합에 관한 법률로서 노동법을 적용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범위가 넓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가 바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이 말인 즉슨 뭔가 법률적인 형태로 봤을 때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인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해. 그래서 뭔가 보호를 해줘야겠어. 근데 근로자는 아니야. 이렇게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애매한 분들을 조금 조금 더 노동법에서 보호해주고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도 아니지만 좀 더 포괄해서 범위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근로자는 아니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법을 적용받게 해주는 사람들을 노무제공자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많은 사람들 여기서 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전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해서 특구자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해당됐던 분들이 예를 들어 학습지, 방문교사 선생님, 요구르트 아줌마, 그다음에 뭐 레미콘, 레미콘 기사 이런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어떤 분들이 들어가냐면 플랫폼 노무 종사자, 즉 저희가 배달 어플을 통해서 음식 배달을 시키면 배달해주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분들은 각 음식점마다 그냥 배달콜을 받아서 배송해주시잖아요. 어느 딱 그 음식점만 전속해서 다니는 분들은 잘 없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A라는 플랫폼에서만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A라는 플랫폼도 잡고 B라는 플랫폼도 잡고 그냥 배달하는 김에 그냥 같이 배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누가 봐도 현행법상, 현행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노동법에 적용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배달을 하는 일 자체가 보면 좀 근로, 즉 일로 볼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좀 더 보호하고자 명칭을 플랫폼 노무 제공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분들은 고용보험이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소 이 두 개만은 적용받을 수 있게 노동법에서 허용을 해주자라고 해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프트웨어 기술자인데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IT 업종의 특성상 회사에 종속돼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바깥에 나와서 외주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언제까지 무슨 어플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디자인해주고 이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안팎, 회사 내에서 일을 하는 거나 회사 바깥에서 일을 하는 거나 봤을 때 조금 크게 차이가 어려워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그래도 실물을 좀 반영을 해주자. 이런 분들은 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법 좀 적용해주자라고 해서 최근에 가장 추가된 두 개가 바로 플랫폼 노무종사자와 소프트웨어 기술자입니다.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 두 개는 적용받을 수 있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노동법은 점점점점 더 확장돼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다고 하면 이 모든 법률, 아까 앞에서 봤던 거의 20개에서 30개에 달하는 모든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다. 일은 비슷하게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골치아파지는 거예요. 일은 하는 건 비슷한데 법의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법이란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이게 법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뭔가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받았을 때 개인 혼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노동처럼 나의 몸과 마음을 활용을 해서 이제 돋을 버는 노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법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한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노동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이 법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처음 일을 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벌 때 근로자로 돈을 버나 근로자가 아닌 걸로 돈을 버나 사실 돈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큰 준비 없이 내지는 그냥 아르바이트 정도 내지는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만 처음 노동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돈을 버는 경우보다는 일은 비슷하게 하지만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아닌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먼저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는 일단 민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14가지의 계약을 법률적으로 명시해놨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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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민법에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법이라고 14개가 있는데 이 14개를 보통 전형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법률에 있어서요. 법률 중에서 거기 보면 고용이라는 부분이 민법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민법은 그냥 세 줄밖에 없고요. 그 내용을 좀 더 많이 확장시켜 놓은 것이 근로기준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4개의 전형, 민법상 14개의 전형계약 중에서 성인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맺는 계약이 고용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증여를 한다? 20살 되자마자 누구에게 증여를 한다? 20살 되자마자 매매를 한다?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증여를 받으면 받았지. 그리고 누가 매매 계약을 하는 걸 봤으면 받지. 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반의 노동은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맞이하는 첫 번째 계약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계약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게 민법상, 민법에 있는 14개의 계약 중인 고용인지 고용이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즉 근로기준법인지 아니면 고용은 아닌데 비슷한 건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도급이 있습니다. 고용 말고 도급이 있는데요.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뭔 말인가 하면 일 주고 돈 줄 테니까 해서 갖고 와.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노동도 비슷하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좀 있으면 돈 줘. 그러니까 고용과 도급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법률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그냥 법 바깥에 실무에서 만들었을 때는 고용과 도급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법과 민법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도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 첫 번째 직업, 직업이라기보다는 처음 돈을 벌었을 때가 뭐였냐면 바로 도급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근로가 아니라 도급으로 벌었거든요. 제가 했었던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뭐였냐면 설문지 아르바이트였어요. 설문지 아르바이트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몇 부수로 이렇게 줍니다. 몇 부수로 이렇게 주고 언제 언제까지 몇 부수에 다 설문조사를 해서 가지고 오면 얼마를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기간이 한 20일, 20일 주고 100장씩 이렇게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호기롭게 수능 끝나고 성인이 되자마자 그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채우는 것도 너무 많고 설문지도 많고 그리고 이게 도급이라고 하면 일을 완성할 걸 약정을 하고 돈을 주는 게 도급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100개를 하기로 했는데 100개를 다 못했어. 그러면 그 돈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를 들어 10만 원 받기로 했는데 50개 했다, 5만 원만 달라 라고 했을 때 5만 원도 다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날짜를 못 맞춰서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날짜를 못 맞추면 뭐 1,000원씩 까기, 2,000원씩 까기 이렇게 되면 돈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도급은 어떤 일을 완성할 때 약정을 하고 그 일을 책임질 만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20살 되자마자 무슨 전문성이 있겠어요.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인데 당연히 도급이니까 근로계약서도 안 썼죠. 그래서 날짜 전문성이 없으니 일도 잘 못했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저 슬프게 그렇게 끝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도급이니 노동이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노무사가 되고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 내가 돈을 벌었었던 거는 노동이 아니라 도급이었구나. 도급이라서 돈을 그렇게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슬픈 아르바이트의 추억으로 마무리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단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 게 노동이 아닐 확률이 높은데 대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도 바로 과외잖아요. 과외도 많이 하는데 과외도 생각해보면 과외를 하는 학부모와 대학생이 계약을 맺어서 언제 몇 회분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당사자 간의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급이죠. 고용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돈을 주기는 하지만 그 학부모가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것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계속 애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이랑 과외랑 비슷하지만 또 과외는 노동이거든요. 노동이 아니라 도급이거든요. 학원에 아르바이트로 가서 학원은 선생님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고용이 되겠지만 그냥 걔네 집에 찾아가서 과외를 했다면 도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바로 노동이 아니라 도급인 거죠. 그런데 도급이 됐을 때 돈을 잘 받고 잘 끝내면 다행인데 과외를 하다가도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덜 받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처음 했었던 설문제 아르바이트처럼 돈을 잘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해볼 때 어떤 일을 해보든지 간에 경험적으로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노동으로 벌든 도급으로 벌든 돈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내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일을 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겪었을 때는 노동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동과 도급을 어떻게 구분할까를 본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냐 안 하냐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노동인데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일단은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이건 100% 노동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모르겠는데 라고 할 때는 도급일 가능성도 있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고 처음 돈을 벌 때 내가 노동법을 적용받고 싶다 라고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법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로계약서는 보면 지금처럼 표준근로계약서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자료가 있어요. 꼭 이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계약서가 가장 많고 또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로 회사에서 계약을 하고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계약서 이 딱 한 장만 작성을 한다면 앞에 말았었던 모든 노동법을 다 보호받을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을 때 저 이거 근로계약서는요? 라고 한 번이라도 지나간 말이라도 한 번 물어보세요. 이게 이거는 노동법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먼저 계약서를 주지 않을 때 청구를 해서 본인이 받아 놓으시면 그걸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가서 모든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 귀퉁이 같은 데다가 그냥 메모를 같이 해놓으시면 나중에 뭔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녹음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음이 이제 본인 당사자 즉 내가 있는 상황에서 녹음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간에 당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몰래 녹음기를 놔두고 저기 나가 있다가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도청이 되는 거죠. 그거는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계약서를 할 때 뭔가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을 때 내가 당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 같은 걸 켜서 녹음을 하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사과폰 쓰시는 분은 녹음을 못하시겠지만 사과폰 아니면 별 휴대폰 쓰시는 분들은 이런 근로계약서 쓰실 때 녹음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노동법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근로기간 동안에 못 받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하고 나서 최대 3년 동안은 임금채권을 받을 수 있어요. 즉 내가 일을 하고 못 받은 돈이 있는데 그 돈 좀 받아줘라고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하면 못 받은 돈 받아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근로계약서 들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약간 돈을 못 받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미 저는 너무 많이 지나서 고용노동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혹시 아직까지 조금 내가 못 받은 돈이 있는 것 같다 일을 해야 되는데 좀 억울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 챙기셔서 고용노동부에 가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이제 근로자였고 지금부터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왜냐? 바로 노동법에서는 대부분의 의무를 다 사용자 즉 사장님한테 지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카페를 개업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채용한다라고 하면 이 수많은 노동법의 의무들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는데 모르면 그건 모른다고 봐주지 않아요. 모른다고 법 위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앞으로 내지는 추후 사업을 운영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람을 처음 채용하게 됐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사업을 하고 나서 사람을 한 명 채용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일으켜 놓은 상태여야 그 다음에 사람을 채용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막 그 집기랑 비품들, 사무실, 임대료 등등 다 하고 나서 그걸 상수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사람을 뽑잖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사람을 뽑게 됐다면 일단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 만큼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직원이 채용이 되려면 매출이 잘 일어나야 되잖아요. 매출 잘 일어날 때 거기서 서비스를 제외하는 일을 하는 직원들도 아주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다 내 맘같이 일을 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잘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과연 뭘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랑 얼마나 잘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직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쁘고 일도 잘하고 능력도 좋고 뭐 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그 직무에 잘 맞는 사람이 좋은 직원이에요. 아무리 스펙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여기서 맡을 일이 그 일이 아니라면 스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가 중요한데 먼저 채용 공고를 가장 구체적으로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채용하는 데 보면 뭐 가족같이 같이 일하실 분 이렇게 적어놓은 경우 있거든요. 가족같이 일을 뭘 한다는 건지 내가 지금 서빙을 하라는 건지 요리를 하라는 건지 인사를 하라는 건지 구직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뭔가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 인화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와서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즐겁게 지낼 일이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지 구체적으로 명실에서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걸 기준으로 얼마나 그 일에 잘 맞는 사람인지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글 있어요. 뭐 손맛 좋으신 50대 이모님 찾아요 이런 글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50대 이모님 이런 식으로 뭔가 성별과 연령을 특정하는 공고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사장님 되신 것처럼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인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어떤 제재를 하지 않지만 엄밀히 따지면 채용 절차법의 위반이거든요. 우리 채용 절차법에서는 뭔가 채용 과정에 있어서 성별이나 연령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대 이모님 찾아요 라고 하는 글은 40대 싫어, 30대 싫어, 60대 싫어 남자 싫어, 어린이 싫어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다른 개체들을 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별이나 연령대를 특정을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뭐 어떤 몇 년 이상 요리를 한 경험이 있는 분 우대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 게 조금 더 공고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그 내용을 그대로 채용할 때 면접할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야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공고를 올리시는 것이 좋은 사람 뽑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습기간을 꼭 두셨으면 좋겠어요. 수습기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우리 회사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는 기간이거든요. 이거는 뭐 하루를 두셔도 되고 일주일 두셔도 되고 산미를 두셔도 되고 뭐 아주 프리스타일로 정할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3개월 미만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입사를 하고 얼마 안 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랑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니까 법률에서도 그걸 인정해서 해고 예고라든가 해고 예고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놓고 일하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만 고용관계를 종료하더라도 좀 뭔가 아직까지는 좀 유보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약서를 포준계약서를 만약에 쓰신다면 거기에 수습기간을 단 3일이든 일주일이든 아니면 최대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말고는 뭐 2개월 29일 정도까지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근로계약서 쓰기입니다. 처음에 직원을 채용하시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잘 쓰다가 어떤 경우에 한 번씩 안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거 좀 어려운데 하지만 매번 매번 사람이 올 때마다 오늘 하루를 하고 가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쓰고 가라 라는 마음을 가지실 정도로 근로계약서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따른 모든 불이익은 다 사장님 즉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정규직인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인지 초단시간 근로자인지에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항목이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더 벌금보다 무서운 게 벌금은 한 번은 봐주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는 첫 번째 안 봐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태료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안 쓴 한 장당 돈을 받는 게 아니고 한 항목당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소를 안 썼어? 응 10만 원 근로기간 안 썼어? 응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항목이 다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건 방금 이미 정의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 번 안 쓰고 그 다음번에 또 걸리면 그 다음번에 돈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근로계약서 안 써가지고 고용노동부 가서 뭔가 이렇게 여타부타 뭐 분쟁도 생기고 거기다 대고 과태료 혹은 벌금까지 나오게 되면 진짜 사업하시기 힘드시거든요. 이걸 떠나서 그걸 과태료 벌금 걱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꼭 쓰셔야 추후 분쟁이나 뭔가 이제 근로계약 조건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도 이거 봐. 이렇게 내가 사전에 설명을 했어. 여기 내용이 써있어. 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시간을 확실하게 주기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휴게시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딱 줘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주고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주기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주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아니 뭐 자기가 알아서 화장실도 가고 점심도 먹고 다 하는데 그래 알겠어. 근데 근로계약서에 없으면 그건 위법이야. 라는 게 내용이에요. 실제로 쉬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실제로 쉴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나 명시적으로 표시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다 쉬지라고 하는 거는 사장님 생각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 눈치 봐서 못 쉴 수도 있으니까 휴게시간을 꼭 명시를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자기가 취업을 했는데 어떤 자기 회사에 있는 상사가 점심시간에 자기가 밖에 가서 집 와서 밥 먹고 오는 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했다라고 뭐 이런 글을 봤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왜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상사분이 휴게시간에 뭐 바깥에 나가서 밥 먹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상사분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운 시간 안에서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오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든 낮잠을 자든 그 시간만큼은 자유롭게 이용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저기 멀리 가서 휴게시간 끝나기 전까지 못 돌아온다 라고 하면 문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정해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문구를 넣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라고 하는 건 최소 수치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것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에 음식점 같은 걸 보면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뭐 한 3시부터 5시까지는 장사 안 합니다 하고 불 꺼놓은 음식점들 좀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경우에 그럼 거기는 직원들은 뭐 할까요? 쉬겠죠. 그런 것처럼 쉬는 시간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리고 휴게시간은 반드시 유급 즉 유급이 아니라 무급 즉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훨씬 더 많이 준다고 해도 사장님 입장에서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없으니까 휴식은 충분히 쉬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급 같은 경우인데요. 월급을 주실 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장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고 본다면 돈을 잘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때 주기로 한 양만큼 정확히 잘 주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회사에 왜 와요? 돈 벌려고 오는 거예요. 근로자도 돈 벌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잘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근데 이제 5인 미만 이렇게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명 두 명일 때 월급 이렇게 주는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 시간이 좀 짧은 경우에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임금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월급으로 주면 노동법으로는 역산을 해야 되거든요. 노동법은 시간 곱하기 시간급 즉 한 시간이라면 얼마 주기로 했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처음에 월급 얼마라고 얘기를 하면 법이 조금 위반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근로자를 뽑아서 채용 운영하실 때는 시급으로 계산하면서 뭔가 노동법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그리고 2024년에는 여기서 조금 더 오른 9,860원 이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때 1시간 일주일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는 주유수당도 비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을 잘 주는 게 중요한데 내가 돈 이만큼 잘 줬다라고 티를 팍팍 내셔야 합니다. 최근에 뭐 그나마 좀 최근이죠. 최근에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임금 명세서를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이름, 지급일 그 다음에 임금 계산 방법 그러면 이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이랑 4대 보험 떼고 줘야 되죠. 세금 얼마 떼고 4대 보험료 얼마 떼다라고 하는 것까지 표시를 해서 이제 주셔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종이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카톡이나 메일처럼 일단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나는 이제 처음 만든 회사라서 직원이 몇 명 없어서 이런 시스템 없어 이거 사려면 돈 많이 드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부에서 이거 약간 카톡 메일 발송하는 이런 기능들, 서식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서식들을 활용을 하셔서 임금 명세서도 반드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었던 모든 것들 할 것 진짜 많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동법이 사실 근로자 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자, 즉 사업주한테 지우는 부담이 엄청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이 말한 내용은 굉장히 아주 작은 내용들만 모아놨는데 이 내용들을 매달, 매번 직원 뽑을 때마다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장님이 되신 거 축하드리고 조금 더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되실 때까지 이런 노동법도 좀 더 친해지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처음에 사장님이 되시고 나서 가장 큰 부담으로 오는 게 바로 이 4대 보험료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4대 보험료, 아 그냥 뭐 좀 얼마 떼고 말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이제 사장이 되고 나서 사용자가 되고 나서 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이게 엄청 큰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월급을 3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근로자일 때는 보통 4대 보험료랑 세금이랑 여차조차 때문에 한 18%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월급을 실수량액으로 한 250만 원, 60만 원 정도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휴 진짜 많이도 떼가네 많이도 떼가네, 300만 원인데 260만 원밖에 못 받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되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근로자한테는 월 300주기를 약속했어요. 그런데 얼마 나가냐? 340만 원 나가냐? 아닙니다. 거의 1.5배는 더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근로자는 300만 원에서 자기 것만 떼서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사용자 부담금조가 있고 그리고 근로자는 내지 않는 거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100%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240만 원씩 떼는 돈에서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그 돈을 부가적으로 더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일하면 하나에 한 달을 만근을 하게 되면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이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한 달에 하나씩 생기고 1년 이상이 되면 15개가 생기는데 이게 15개면 어떤 개념이냐면 한 달에 워크데이 즉 일하는 날의 기준이 30일 중에서 한 21일에서 22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빨간 날이 하루도 없으면 한 22일이 되고 빨간 날이 조금 며칠이 있으면 한 18일 이렇게까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15일이야. 그러면 사실상 월급 한 번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일하면 뭐가 생기죠? 바로 퇴직금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300만 원짜리 월급을 줄 때 매달 340만 원, 350만 원을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연차 유급 휴가 수당과 퇴직금은 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근데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당장 이번 달에 주는 게 아니고 1년 뒤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감이 없는데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매달 300만 원짜리가 아니라 340만 원, 350만 원을 줘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게다가 이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매달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명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매번 신고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A라는 직원이 입사했어요. 네, 고용보험료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하고요. 근데 A라는 직원이 퇴사했어요. 그러면 또 신고를 하고 근데 A 퇴사하고 B 들어왔어요. 그럼 또 신고하고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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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번잡스러운 것도 하나가 있지만 보험료가 매달 나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가입 안 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안 하면 안 되죠. 4대 보험료는 가입 안 하면 안 됩니다. 가입 안 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이때까지 모아놨었던 모든 돈들을 냈어야 했는 돈들을 다 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 거에 대한 과태료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보험이 처음에 사장님으로서 사업을 운영을 하실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지원금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마 많이 인터넷이든 아니면 버스든 광고에서도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좀 보셨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할 때 4대 보험료 내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파격적으로 한 80%까지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자가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서 사업 처음에 채용을 할 때 그리고 인원이 늘어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처음 사업을 운영을 하실 때 그리고 근로자 수가 늘 때마다 두루누리 보험 지원금은 약 1년간 정도는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처음 사장님이 되고 나서 가장 부담스러운 4대 보험 꼭 지원금 챙기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노무사로서 이제 이렇게 사회를 보다 보면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헬스 트레이너 이런 분들이 처음에 아르바이트 같은 걸로 헬스장에서 근무를 할 때 너는 도급이야, 너는 프리랜서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4대 보험료를 안 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실제로 들여다보면 도급이 아니었어. 그럼 고용보험이야, 노동이었어. 그러면 그 부분은 이때까지 안 받았었던 4대 보험료에 대해서 그거를 실업급여나 이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사업주, 트레이너를 고용한 헬스장 주인이 이걸 돈 내고 나는 이거 실업급여를 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이렇게 인터넷에 막 유튜브 같은 데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부담스러워서 신고를 안 하셨던 사업주분이 가장 큰 책임이 있으신 거죠. 이게 어쨌든 약간 부담스럽다고 해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악용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게 마치 트레이너를 고용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억울하지 않게 되려면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추후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이때까지 안 냈었던 모든 기관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4대 보험료가 양쪽 다 내는 거거든요. 고용자, 근로자도 내고 사업주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안 냈었던 거기 때문에 두 명의 몫을 일단 사업주가 먼저 다 냅니다. 다 내고 그 다음 한꺼번에 그것도 한꺼번에 내야 돼요. 다 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상권 즉 고용 원래 근로자가 냈었어야 하는 보험료를 거꾸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미 퇴사를 해서 신고를 한 직원한테서 그 4대 보험료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게다가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업급여 수령이라든가 본인의 목적이 있어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어렵고 청구해서 실제로 받아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4대 보험료를 조금 더 회피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좀 더 큰 부담을 가지실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을 하셨을 때는 꼭 4대 보험료를 가입을 하시기를 제때 정확한 시점에 맞춰서 4대 보험료를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지원금도 꼭 챙기세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기본적인 내용에 충실을 해야 좋습니다. 이 노동법이 제가 생각하는 노동법은 어떤 거냐면 좋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이에요. 노동법은. 뭔가 회사에서 분위기도 좋고 직원들 간에 문제도 없고 이럴 때는 노동법 그거 뭐 이렇게 만드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문제가 조금 갈등이 되고 나면 엄청 부담스러운 게 바로 노동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용자로서는 해야 될 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뭐 조사가 나온다거나 쭉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 방금 말했었던 근로계약서는 있니? 4대 보험료는 냈니? 혹시 안 준 돈은 없니? 기타 등등 기본적인 내용을 따지는데 이게 생각보다 기본적인 내용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엄청나게 처음부터 거대하게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노무사로서 바라보는 거는 노무사로서는 가장 노동법의 기초적인 부분을 가장 튼튼하게 챙기시는 것이 좋은 사장님이 되는 방법,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는 척그러미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 말씀드린 이 내용은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을 뽑았어요. 뽑아서 이제 근로계약서도 쓰고 일도 하고 돈도 주고 해야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근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퇴사를 하겠죠. 그게 그 직원이 그만두지 않아 저는 이제 더 이상 근무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장님 입장에서 와 이거는 우리랑은 좀 안 맞는데 못하겠는데 내지는 폐업해야겠는데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좋게 헤어지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굿바이 잘 헤어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제 직원이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장님인 사활용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저 직원과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리 즉 해고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예전에 막 미국 영화 같은데 보면은 You are fire 하면 바로 막 그 짐 박스 떼기에 짐 싸가지고 막 터덜터덜터덜 거리면서 나가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미국에서 그런 영화를 읽길래 와 사람 다 저렇게 퇴사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한국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는 미국이고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미국 노동법이 그렇게 썩 선진화되지 그러다 보니까 해고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해고를 할 때 내지는 내가 어떤 관리자 입장에서 해고를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 뭐 여차저차 이야기를 다 하는 건 중요한데 꼭 반드시 해야 할 점이 뭐냐면 그 퇴사를 하는 시기를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셔야 돼요. 왜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 주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오늘이 19일이거든요. 그런데 19일 입장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번 달 10일 남고 다음 달 30일쯤 즉 4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심지어 예를 들어 말일이요. 31일이요. 그냥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 주세요 라고 하면 또 30일이 있는 거예요. 즉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날이 최소 1월 31일만 아니라면 뒤에 30일이 보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용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할 때 해고 예고 수당을 주거나 아니면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30일. 한 달 전도 아니고 뭐 4주 전도 아니고 30일. 그런데 어떤 달은 30일인 달도 있지만 어떤 달은 29일인 달도 있고 31일인 달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막 날짜를 이렇게 막 새해 가면서 오늘이 19일이니까 이번 달은 31일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쿨하게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12달 중에 11달은 성공한다는 거 해고 예고 수당이나 해고 해고 예고나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적법한 해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 해고가 무조건 적법하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부당해고일 수도 있고 정당해고일 수도 있는데 정당하든 부당하든 상관없이 우리 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에 이야기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됐든 이게 좋든 나쁘든 30일 전에 왜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음 취업할 때까지 다음에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 라고 하면 너무 당황스러울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한 달의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든 잘못했든 그래서 근로관계를 종료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해고 예고를 30일 이상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본인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즉 그냥 상사만 되더라도 이 내용은 꼭 지키셔야 돼요. 이게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꼭 30일에 해고 예고를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해고 예고를 하게 되면 일단 일을 안 하지만 그 해고 수당만큼을 지급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좀 크고 규모가 있어서 뭐 우리는 그 정도 돈 주는 거는 문제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돈을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해고를 하는 것과 일단 해고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갑자기 또 한 달치 월급이 또 생기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30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줘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워크대인이 22일이에요. 게다가 주휴일까지 따지게 돼도 한 달에 월급이 한 20 한 6일 정도 채거든요. 그러니까 월급보다 더 많이 주셔야 돼요. 해고 예고 수당을. 그렇기 때문에 해고를 하실 때 이 해고가 부당한 해고가 돼서 다시 원직 복직 회사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뭔가 생기는 그다음 문제들과 차치를 하고 해고 예고 수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장님 특히나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장님들일수록 해고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 사직과 해고와 합의 해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사직은 뭐냐면 그냥 근로자가 나는 그냥 안 할래요. 나는 그냥 더 이상 근무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직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사직. 합의 해지는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는 같이 일 못하게 해. 그렇네. 그만하도록 하죠. 라고 하는 게 합의 해지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희망퇴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희망퇴직 할 사람 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 나나나라고 얘기를 해서 돈 얼마 몇 달치 월급 받고 그냥 해지할게 라고 하는 게 희망퇴직이잖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합의 해지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해고는 뭐냐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해고라고 해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직인지 합의 해지인지 해고인지가 법률적으로 명확한데 실질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 이거는 나는 합의 해지라고 주장을 한 거지 해고 너랑 같이 못할 것 같은데 혹시 그만둘 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합의 해지의 청약이다. 해고가 아니라 청약이다. 라고 그쪽에서 승낙을 하면 그때 해고가 되는 거다. 라고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장님이 어 우리 같이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무슨 청약이냐 그만 자르라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그런 것처럼 실무에서 사직인지 합의해지인지 해고인지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할 때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편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즉 근로자가 어 그 사람이 나를 해고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 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근로관계를 종료를 할 때 합의해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잘 마무리를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퇴사를 할 때 임금 체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임금은 퇴사를 하면 그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그 직원이 10일 날 퇴사를 했어요. 10일 날 퇴사를 했는데 우리는 월급을 30일 날 줘요. 말일 날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10일과 30일 사이에 20일 간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4일이 넘었으니까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 그러려고 체불하려고 한 게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6일 가지고 나서 엄청난 위법이다. 라고 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전에 미리 고지해 놓은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10일 퇴사하면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나 기타 등등은 다 모아가지고 다음 달 월급일에 같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근로자가 아 예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것처럼 마지막에 퇴사를 할 때 이번 달 월급뿐만 아니라 줘야 할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임금 체불이 되지 않도록 미리 언제 줄지에 대해서 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사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중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안 주는 경우는 은근히 있습니다. 놀랍도록 은근히 있습니다. 당연히 퇴직금 다 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은근히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퇴직금이 언제 안 주는 경우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 월급일에 줄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서 임금 체불이 생기기 때문에 안 준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늦게 주는 것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이게 퇴직금이라는 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1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워낙 근무 시간이 짧은 사람들 주 15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주말 아르바이트를 4시간씩 1년을 했어 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그 부분은 제가 유념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퇴직금은 일시에 지불하는 게 퇴직금이고요.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돈을 이렇게 불입을 해놨다가 나중에 퇴직을 하면 이렇게 돈을 주게 되는 게 연금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연금을 줄 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IRP라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IRP라는 계좌에 퇴직연금을 미리 불입을 해놓게 되면 산재보험료 중에서 일정 부분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이 일시도 나가면 부담스러운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IRP DC나 DB가 아닌 IRP라도 좀 가입을 해놓으시면 조금이나마 경비 부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되셨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요즘 이렇게 근무 시간이 짧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수당 적용 안 되고요. 퇴직금 적용 안 되고요. 4대 보험료 중에서도 일부는 적용 안 돼서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짧은 근로자를 쓸 때 주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는 적용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2개만 적용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근로자랑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 5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 근무를 할 때는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근로시간은 원래 시간이 40시간 연장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작다는 거지. 그 소상공인은 거의 근로자랑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적용 안 되고 더 일을 하더라도 시간의 수당 적용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연자유구 휴가 적용 안 된다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이 3개가 적용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4개 필요한 노동법 이라는 내용으로 처음 근로자일 때 처음 사장일 때 그리고 노무 제공자일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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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